디퓨저 앤 캔들 세트 걸고 디퓨저 앤 캔들 세트 받아야 되는 이유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1003님이 나에게 먼저 쏘고 가라 보내셨어요 1003님. 이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또 폐기가 좀 있었어요 1003님 드립니다. 너무 좀 그 이유들 뭐 재밌게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민하실 시간에 한두 개 그냥 보내시는 게 오히려 받아가시기 쉽습니다. 김은숙 씨 보낸 거 보세요. 집에서 구린내가 나요. 단순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. 네 김은숙 씨 드립니다. 5846님 치타 화장하고 왔어요. 5846님 드립니다. 안정래 씨 TV 켜고 자는 아빠에게 TV 대신 초를 켜고 주무시라고 하고 봐요. 이유림 씨 성함이 이유림 씨입니다. 이유림 씨 제가 인간 천국장이에요. 냄새나는 스타일. 네 유림 씨 디퓨저 앤 캔들 세트 드립니다. 성진영 씨가 안녕하세요. H.O.T입니다. 위 아디 퓨저 슛 노잼 추은지 씨 집에 오면 강아지가 저보고 지져요. 진정이 필요합니다. 또 뭐 재밌는 이유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. 어 곽사 어 요게 그쵸 이렇게 조금 고고한 분들한테 어 이거 터지는 게 있어요. 곽선일 씨 준다고도 안 했는데 레몬 라벤더 향이면 받고 싶네요. 아 좋네요. 곽선일 씨 드립니다. MATJ 葬다 이제 좀 으